브랜디 페퍼 하이 제가 사랑한다구요 페퍼 안 할거야? 포토 수영 안 해요? 페퍼 이리 오세요 옳지! 잘했어! 옳지! 역시 낮은 물 낮은 물에선 되는군요 들어오세요! 이리 와!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들어오세요! 이리 와 이리 와! 옳지! 잘했어! 옳지 잘해요 옳지! 이리 와! 옳지 오이 오메! 옳지 잠시 후! 고! 시작! 아이씨! 잘한다! 아름다워... 이거 안 잡힌다고 하면 안 좋아서 안 잡힌다! 또 사람은 안 잡힌다! 안 잡힌다! 안 잡힌다! 한 번에 한 번 안 잡힌다! 안 잡힌다! 안 잡힌다! 안 잡힌다! 빡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? 9시인데? 안 받을 리 없는데? 우리 나 권씨 XX농파냐고 물어봤어 나 XX농파야? 알았어 고마워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풍자니 내 이름이 내 마음대로 풍자요? 풍자니 페퍼요 페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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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요 맞아요 동환이죠 아니 진짜 너한테 이렇게 오가하고는 보면 어릴 줄 알았어 남자예요? 아 남자애구나 소리 아니 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아니 할머니라뇨 아직 할머니가 아니죠 할머니 사진에 나온다라는 알버 가만히 있죠 손 갖고와 페퍼 이리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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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 페퍼 굴러 굴러 잘하자 응 들어가려고? 들어가려고? 어 대박 어 대박 으응 으응 골람쌈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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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개 티스크 물코기 여기 있잖아! 물고기 여기 있잖아! 아니.. 물고기 여기 있는데? 옳지~! 아이 꺼! 여기있다! 옳지~! 어이구! 됐어요? 다음 됐어요? 가자! 물고기! 가자! 이거 뭐야? 내가 가져왔어 이거? 패프 이거 왜 갖고 왔어? 어우 잘하네! 어우 잘하네! 옳지! 낮아서 좋아요! 들어가요! 택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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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오세요! 세포 이리오세요! 옳지! 택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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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 대박! 택배! 앉을게! 네! 택배! 택배! 굴라! 엎드려! 굴라! 일어나! 굴라! 굴라! 화이팅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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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거? 아이가 왜 하고 싶은 거예요? 황토리도 압구에 들어gado 들어올 수 있지 오우 잘하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할거야 언니는 수영이 엄청 빨라요 들어가세요 물고기 여기 있는데 물고기 갖고 왔어 물고기 옳지 빨리 이리와 이리 빨리 이리와 이리와 옳지 가져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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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와 얍 스스로 갇혀버려 지금 사람들이 거의 빠졌거든요.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브랜드 데려오라고 했어요. 크림 저장에 계획을 다녀올 것 같아요. 전화에서 회장이 매력적지 않은 이름도 깊고 수준을 고정하라고 했어요. 제가 유명한 숙소는 한 개의 정신이 Participants and the cemetery 공간을 홍보한 이후에 구경하고 있습니다. 이리와, 들어오세요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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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와. 끝. 말렸는데 또 시작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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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놓으라고 싫다고, ㅅ끼야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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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놓으라고 싫다, ㅅ끼야. 옳지,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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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다 말렸는데 어머 우리 차판 애들 브랜디는 내려가겠지만 세포랑 하인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차로 갑시다 히히히히 이게 내가 분명히 유튜브에 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어떻게 해야 돼? 손 잘려서 방한 게 다 들으니까 아주 조심해가지고 아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원래 반이 쪼개져서 딱 돼야 될 것 같아 다 탔어요 이제 퇴근에 개판 났어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힛 히히힛 히힛 히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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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힛